SK하이닉스 알아볼텐데 현재 3%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69,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16만원이 이탈이 됐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31.9%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500원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 저녁 6시 48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6일 오후 6시 48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SK하이닉스 인디아나 공장에 최대 6200억 보조금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6200억 보조금이라는 기사 제목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와 인디아나주 패키징 공장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 6200억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PMT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를 받는다. 투자금액에 대한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약 38억 7천만 달러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인디아나주 웨스트 라피엣의 인공지능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R&D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로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해리슨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 세대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했다. 로몬도 장관은 SK하이닉스 지원 계획과 관련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더욱 공공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로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아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정부 대출 7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TSMC,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5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런 기사가 어제 최근 기사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19조, 거의 120조 정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지금 반도체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국내 주식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향 HBM 공급을 하면서 수혜주로, 엔비디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품법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님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좀 지루하신 분들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고요. 평생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010-9065-8706번,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소주 단타 종목 제가 2,3개씩 추천드리고 하루 최소 5% 이상 수익 챙겨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첫 달에는 100만원으로 200만원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둘째 달에는 200으로 400만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셋째 달에는 400으로 800만원 만들어 드리고 넷째 달에는 800으로 1,600만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5개월 차에는 제가 1,600으로 3,200만원까지 만들어 드리고 이때부터 6개월 차부터는 수익금 3,200만원 생기면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되고 월초가 되면은 다시 시드는 3,200으로 이렇게 고정하셔가지고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5%씩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또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을 하고요. 미국 시장 확인을 합니다. 어떤 섹터가 강세 섹터인지 확인하고 국내, 해외, 뉴스, 기사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국내 시장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주도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 이상 제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종목 여러 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종목,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 이상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SK하이닉스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를 SK하이닉스는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단타 데이 트레이딩으로 5% 이상 수익 챙겨드리는 것은 소액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단타는 아무나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액 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차부터 월 3200만원씩 수익을 챙겨가시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절대 실력이 없는 분들이 단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단타를 하실 때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고 소액으로 수익이 쌓아 나가면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시드가 늘어나면 수익금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 이런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간이 5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5개월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100만원이 5개월 만에 3차 리베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는요.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 분께서 정말 잘 따라하시는데 이분께서 주식 초보자인데 이분께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인데 정말 잘 따라하셔서 현재는 처음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3천만원 이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식하시면서 손실 크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들 무리하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내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정고점 24만 8,500원 돌파 가능한 종목이고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낙폭과대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매수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절대 이거 손절하는 일 없도록 하시겠고 짧게 먹고 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겠고 길게 가져가셔가지고요 수익을 크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SY 스틸텍이라는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수익이 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슈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 SY 스틸텍 이 종목 거래대금이 하루에 2천억 1,500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고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지만 아직 재료가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분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초가 1.8%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24분에 23%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대 시작해서 23%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장 시작하고 24분 만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가 제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23%대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22%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수익인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아끼는 수재자님께서 이렇게 수익인증 해주셨는데요. 수익이 오늘 8월 7일 SYST 390만원 대박입니다. 축하드리고요. 11%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네요. 제가 또 아끼는 이 수재자님 주식 초보자고요. 주식하신지가 6개월 정도 되셨고요. 이분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제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고 현재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시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드가 늘어났고 이분께서는 제가 매수 매도 신호 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요. 현재는 저의 수재자 이분께서 이렇게 수익인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소액으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6개월 6개월 이후에는 월 3,200만원 이상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진행 중인 거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9065-8706번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300만원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하루 5% 이상 수익 가능하고 한달 10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1개월차에서 6개월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5개월차에는 3,200만원 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6개월차부터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생기면 인출하시고요.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차부터는 월수익 3,200만원 그리고 또 월초에는요 시드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월초에 3,200으로 다시 투자를 하셔서 한달에 100%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수익금으로 또 3,200만원 이렇게 벌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6일 어제였죠. 8월 6일 밤 10시 45분 어제 밤 10시 4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EU 3년간 75조원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개시 1차분 6조원 집행 승인 대출 플러스 보조금 형태로 지급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3년간 75조원을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개시 한다고 합니다. 이 75조원 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상당한 금액이고요. 이 기사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밤 10시 45분에 나온 기사고요. 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초가에 추천드린 종목 SY 스틸텍 이 종목을 시가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무려 22%대까지 상승 1%대 시작해서 장중 고점이 22%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아끼는 수재자님께서 이렇게 390만원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챙기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5% 이상 한달에 100% 이상 챙겨가실 수 있고요.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입장방법은 여기 010-9069-8706번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1 2 2 3